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마을복지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8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별로 지역특성과 지역주민 복지욕구에 맞는 32개 마을복지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합니다. 군협의체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읍면협의체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개 읍면협의체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건강, 문화, 여가, 주거, 안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사업들을 발빠르고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주민 스스로 마을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조영무 기자입니다. 내외 뉴스통신 조영무 기자입니다.